엔터 스타 근황 이혜지 기자 승인 2019년 4월 2일 2시 34분 댓글 이혜지 기자 꿈은 다디오 dj 블락비 박경이 자신의 sns에 팬들과 함께 찍은 셀카를 공개했다. 지난 3월 12일 박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분명 찍을 때의 집 위주로 찍는다고 말씀드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박경은 팬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훈훈한 그의 모습에 시선이 집중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랑해요 잘생겼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경 인스타그램 박경은 블락비 2011년 싱글 앨범 do you wanna be 로 데뷔했다. 그는 1992년 7월 8일 생으로 올해 나이 28세 이며 현재 kq엔터테인먼트 7시즌스 소속이다. 박경이 진행하는 라디오 박경의 꿈꾸는 라디오는 매일 밤 9시부터 11시 mbc fm 사유에서 방송된다. 또한 박경은 맨사회원으로 그의 iq가 최대 치라 정확한 치수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맨사회원은 iq 156 이상이라고 한다. 박경은 어릴 적에도 수학을 좋아해 그며 호기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문제적 남자에서도 뇌생남으로서 많은 활약을 펼쳤다. 1대100에서는 최후의 1인으로 상금 5천만원을 타기도 했다. 추천 기사 국민 여러분 박경의 본방사수 동료샷 눈길 함께 해주실거죠. 종합 문제적 남자 전연무 x 박경 동명이인 팬 나와 감격 퍼포먼스 뇌풀기 서커스 샌드아트 이장원 문제풀이의 200명 감탄 열혈사제이하니 비하인드 포토에서도 폭발하는 카리스마 박경선 빙의 uhd 포토 박경님 박지훈 parkjihon 혼자서도 잘해요 l o v e uhd 포토 박경님 박지훈 parkjihon 숲속의 백마탄 왕자님 l o v e 블락 b 박경 병 꿈꾸는 라디오 새로운 dj 소식 알려 돌아온 끙기 종합 문제적